신선형 대학교 부속처안병원 신선형 대학교 부속처안병원 신선형 대학교 부속처안병원 저희 신선형대학교 부속처안병원에서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병원을 위해 매년 9월을 환자 안전의 달로 지정하여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고 올바른 투약을 주제로 많은 행사를 준비하였는데요. 오늘은 외래를 방문하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OX 퀴즈를 마련하였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정확한 환자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환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소정의 순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순천안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앞으로도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들이 환자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환자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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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선 현실을 탈배해 놓고 맞으면 5시 들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입니다. 외래 환자분들을 앞에서 만나보고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부서에서 이런 캠페인이 더 진행이 되면 곳곳에 있는 다른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더 순천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